안녕하세요 이거 설빈에서 나온 건데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민생 짜파게티랑 그 다음에 제주감귤모찌 제주감귤 아이스모찌인데 지금 베스킨에서 5,000원 할인행사예요 그래서 샀어요 이게 이마트에서 나온 민생 짜파게티인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민생라면은 봉지가 300원? 와 그래서 저번에 신기해서 과연 저렴한데 맛있을까? 구매했는데 드디어 먹어보네요 맛은 나쁘지 않은데? 맛은 나쁘지 않은데? 내가 구매했어요 한국에서 치킨은 정말 먹었어요 제주의, 치킨은 정말 맛잇네요 바삭해 나는 정말 맛있게 먹는게 먹어요 아니다 두번째 단게 너의 밥을 먹을거에요 제가 먹어봅니다 나의 밥을 먹어요 2봉지에 600원대였나? 그래서 이게 2봉지거든요 1,000원 초반대에 식사를 즐길 수 있다는거 아휴 iper 어깨 힝힝 것도 볶아度 한입 없긴? 너무 맛있다 일단 생각보다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와우 후식으로 감귤 아이스 모찌 먹어볼게요 오우 감귤처럼 생겼다 귀엽다 시원하겠다 음 시원하고 쫀득하면서 감귤향이 딱 느껴지는 주황색이네 안에도 구석같은 고추냉이 이렇게 점심 식사를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민생 짜파게티는 생각보다 먹을만했고 가격대도 착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